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우분들 부대중앙에 자리해주세요. 박희순씨, 추자연씨, 오만석씨, 조효정씨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매우분들 역시나 몸을 밀착해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봄바람으로 하는 4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따뜻한 희망을 보여주실 아름다운 세상의 주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예, 다같이 다정하게 손도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한자리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믿음이 가는데요. 여러분들 완벽한 호흡으로 지금 촬영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정면 바라보고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 아름다운 세상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세상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아름다운 세상 파이팅! 여기 박희순, 추자연 부부는 팔짱을 꼈는데요. 우리 보건소, 조회정 부부도 가만히 계실 수 있죠? 예, 우리 부부도 다정하다. 예, 오늘만큼은 다정하다 한번 보고 해주시죠. 예, 오늘 하루는 다정하다. 예, 다정한 모습 그대로 중앙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예, 우리 부부 다정합니다. 예, 역시나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연출을 맡으신 우리 박찬호 감독님 무대 위로 보시고 단체처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호 감독님 무대 하셨습니다. 다 함께 무대 중앙에 자리해주시고요. 감독님, 센터에 자리하시죠. 네, 우리 감독님까지 모두 우리 아름다운 세상의 주역분들 모이셨는데요.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파이팅!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아름다운 세상 파이팅! 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아름다운 세상 파이팅! 네, 우리 사진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출연자 여러분, 감독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하셨다가 무대에 테이프이 세팅되는 대로 우리 출연자 여러분, 감독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